지혜산업이다라는 새로운 배움도 얻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궁금하신 점을 해결해 볼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옆쪽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해 주시죠. 저는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하고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저는 회장님의 이름을 그동안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뵌저론 처음인데 제 이름이 노시정이다 보니까. 점이 하나 다르네요. 갖다 놓으면 됩니다. 제가 직장시험을 시반 8년 해오면서 간간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보암전자나 필룩스 아시냐고. 회장님이 혹시 집안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상당히 기분 좋은 질문을 받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동안 일을 해오면서 곧 창업을 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참석이 되었는데 회장님이 그동안 살아오신 경험을 봤을 때 저같이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씀 하나 있으시면 많이 듣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그와 다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강의 내용이 없었던 것을 꼭 얘기한다면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면요. 이 세상은 짧은 시간은 우리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어요. 간혹. 그런데 5년, 10년, 20년이라는 이런 세월은 이제 불평불만 안 해도 될 정도로 공평한 결과가 이어집니다. 농사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직하면 틀림없이 짧지 않은 세월은요. 그 대가가 비례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힘들 때 이겨내는 거 사업하는 사람이 사실 마지막 그거는요. 집념, 투지, 끈기, 폐기 저는 이 단어라고 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운동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경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은요. 사실 그걸 실전하는 전쟁터거든요. 총알만 없다뿐이지 망했다고 억울하다는 말도 못해. 총알 맞고 쓰러지면 충원탑 갔을 수도 있지. 그래도 의롭다고라도 하지. 사업은 망하면 한 말 못해요. 그래서 저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건 과감하게 권하고 싶고 또 여러분들 혹시 자녀나 이웃 사람들에게는 그런 경쟁을 피하려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경쟁 앞에 섰을 때 훈련 쓰러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것도 습관이고 훈련이고 예습이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고생을 아이들의 고생을 돈 주고 사서 시켰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나무가 단단해지고 커지고 그거 안 하고 형통하게 그냥 자랐다. 그거 어떻습니까? 버드나문데 쓰러지죠. 이런 신념을 갖고 여러분들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노 시장님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 노 시장님께서 노 시청 회장님을 만나 뵙게 된 것이 다른 분들보다 더 각별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질문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만큼은 꼭 여쭙고 싶었다라는 질문 있으시면 과감하게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쪽에 계신 분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2, 3년 전에 필룩스 홈페이지를 열심히 보고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해서 견적을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 방을 필룩스로 꾸미고 싶어서. 그런데 당시에 지금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제 월급 수준에서는 도전하기가 망설여지는 금액이 나왔는데 지금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제 딸이 커서 공부를 할 때쯤 되면 그런 방을 딸에게 꾸며주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사회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최종 목표로 가시는 데 있어서 전체 어떤 국내에도 마찬가지고 해외에도 마찬가지고 전체 인류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제품을 잘 쓸 수 있게 하고 싶으신 것이 원초적인 목표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기대하기로는 그런 손쉽게 결정만 내리면 접근할 수 있는 수준에 가려면 조금 더 걸릴 것 같은데 그때가 언제쯤 될 것인지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신상품이다 보니까 가격이 처음에는 굉장히 비쌌어요. 그런데 이제는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해주면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고 저희는 대리점들이나 이런 협력자들을 기장을 막지 않고 아래켜주고 구분네들로부터 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싸집니다. 그래도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것이 지금 저희 회사에 연수 호텔이 있고 연수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아이들 공부방에는 눈도 버리지 않고 집중력도 높여주고 그럼 공부라는 것은 사실 책에 있는 정보를 우리 머리에 넣는 작업이기 때문에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도 리듬을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부모님이 아시지만 비싸서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한 프로그램이 아버지하고 아이하고 같이 회사에 1박 하면서 먹고 자고 보고 저희가 시설이 다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실습하고 아버지하고 아이하고 같이 자기 방을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는 모델 칸을 만들어 놓고 연습을 다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거 물건만 사가면 얼마나 싸겠습니까? 그리고 설치를 하면 아빠가 같이 배웠으니까 얼마나 지식과 감성이 오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중공이 이번에 가을 음악회 할 때 중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되면 아마 잘 살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질문을 정성스럽게 답변해 주신 루시정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참 씁쓰러워한 모습들을 볼 때는 기업이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죠. 근데 오늘 이 책을 직접 쓰신 위대한 승리라는 책을 제목부터 마음이 끌렸는데요. 다 끝날 쯤 돼서 생각할 때는 이 책 제목은 위대한 승리 못지않게 깨끗한 승리라는 이런 제목으로 바꿨으면 할 정도로 저에게는 큰 감명이 된 책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전히 같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중공이